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7, 8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해 가지고 8주를 할 거거든요 8주내에 다 끝나요 이제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아마 갈 일과 같은 느낌은 드는데 웬만하면 군더덕 없어요 그냥 쭉 나가는 거고 아 참 누가 내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빵빠래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아침에 먹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오늘부터 해 가지고 이거 문제집 갖고 오는 거 아시죠? 이 문제집하고 마스터북원 이거 사용할 거거든요 항상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7, 8월 달에는 지금 수업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동차 가신 분들은 2차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2차 부분에서도 특히 제가 어떤 과목을 지칭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중개사법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개사법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보통 2차는 중개사법을 보통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공법을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자기들 입으로도 다 50점만 맞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과락탈출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80점 이상은 나와야 토스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신경을 좀 2차 과목은 신경 써야 되고 1차는 제가 뭐 관여 안 하니까 민법만 제가 말하면 민법은 그냥 한 페이지씩이라도 매일 좀 봐주세요 알겠죠? 매일 봐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뭐 민법을 따로 스카든지 독서실 공부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마스터 보기 배기 싫었다 그럼 찢어가지고 그냥 포켓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다녀도 돼요 바꾸지 말고 일주일 동안 보면 돼요 여기 책 있잖아요 여기 책 동영상 나가고 있는데 찢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포켓 넣어가지고 다녀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보시라고 아셨죠? 책을 아끼지 마세요 책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가면 바닥이 침대 빼고는 다 책이에요 다 근데 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전혀 없어요 온전한 책에 그럼 무조건 쪼개버립니다 그냥 책을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봐요 제 가방에도 계속 잘라져 있는 책이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합격하면 버릴 책이잖아요 굳이 뭐 아끼고 똥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볼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따로 보지 마시고 단원별 문제는 나중에 오후에 대답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원별 문제는 상당히 아껴야 됩니다 오후에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7, 8월 달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서 1년 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단연코 7, 8월 달 단원모이예요 그게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전체 40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얘는 정해진 파트에서 30문제를 보기 때문에 디테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오늘은 이래기 때문에 쉽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도가 나가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다섯 문제는 반드시 특별법이 들어갑니다 만점이 나올 수가 없고요 평균은 20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단원은 저는 실전하고 똑같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을 아껴가지고 어엿빛 여겨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전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전체 문제 30문제가 오늘은 좀 쉬워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어렵습니다 그거 실제 문제하고 똑같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 7회 정도가 자 가자고 이제 저는 요약을 먼저 안 합니다 이제는요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북을 볼 거거든요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마스터북을 찾아갈 건데 이 마스터북의 신비로움을 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제가 쓰질 않았는데 이 책에 있는 지문이 거의 100%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보셔자고요 문제를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게 문제인가? 권리변동 오늘 하는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봐 볼래요? 대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대표 문제하고 찾았죠? 문제 보셨죠? 제가 문제를 볼 때마다 옆에다가 이 마스터북 있죠? 이 페지수를 불러드릴 거거든요 메모했다가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 문제는 이건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부르는 건 마스터북 1을 말합니다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 책만 풀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집을 많이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한 권을 뽀셔가지고 다섯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연결을 한번 봐볼래요?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형태가 지금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쭉 1번하고 그다음에 2번, 3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스타일이 지금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연결한 문제 이걸 문제를 신경 하나 쓰면 딱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거 하나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나머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가장 허황되게 나오는 게 준 법률 행위라고 해서 최고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권들이 기억나요? 넘나들 건데 무권들이 보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최고권, 최고권 기억나요? 그래서 이 최고권이 약간 이질적이에요 이 최고라고 하는 것 자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라 그래요 거절권인데 이 파트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26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28회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번 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 법률 행위라고 해요 준 법률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 법률 행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듣고만 계세요 그냥 갑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게 소유권이라는 권리잖아요 소유권인데 이 갑은 이 집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죠?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매매, 증여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행위 이렇게 취득을 하죠 당사자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필수 요소예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꿈도 못 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계약을 하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를 취득하면 전부 다 법률 행위가 되거든요 그럼 법률 행위 말고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 권리가 변동된 게 법률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정확한 명칭은 법률 행위 아닌 행위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원래는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 법정 그럽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여기다가 한자로 쓰면 읽겠습니다 준 법률 행위라 그래요 준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법률 행위처럼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준자를 붙여주는 거야 준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나 거절이란 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사실관계를 알려주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질적이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얘는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랬더니 가서 준 법률 행위가 뭐냐고 뒤져봤었고 그러면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만 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대표 문제 1번, 2번, 3번까지 세 문제잖아요 네 문제까지 이것만 보고 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살짝만 처음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30% 정도, 35%밖에 안 되니까 자 먼저 여기서 포인트만 먼저 잡아보자고요 항상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세요 이제 키워드를 자 어차피 8개월 민법 공부했지만 실력은 바닥일 거고 시험 봐도 점수는 안 나올 거고 답답하죠? 그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배웠던 거를 응용하려고 해보게 거꾸로 가보게 문제에서 뒤로 가보는 거예요 이제 자 취득쇼 보이죠? 이거 동그라미 취득쇼는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원시 그다음에 물건이 멸실됐어요 물건 자체가 멸실된 거야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럼 절대적 소멸이겠어? 상대 느낌의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이겠지 그럼 상대적이란 건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거지 소유자가 절대의 반대가 뭐죠? 절대의 반대가? 상대 상대의 반대가 절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긴 절대잖아 집이 없어졌으니까 불탔잖아 없어진 거죠? 이게 절대적 소멸이고 자 수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용은 원시일까 아니면 승계일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것과 원시일까 이게 궁금하거든 몰라 잘 여러분들 이건요 근데 승계는 아니고 이게 원시거든요 원시 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거고 자 임차권 여기 4번하고 5번 묶어 놓으실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4번과 5번이 뭐가 있냐면 대학력이요 대학력 대학니다 참 4번과 5번에서 뭐가 있냐면 제가 우리가 주체변경 내용변경 작용변경이라고 해서 작용변경은 좀 알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작용이라는 게 뭐야 작용변경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힘이 바뀌었다 힘이 그렇죠 이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대학생 1학년이라도 담배 피면 눈치 보이잖아요 부모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집에서 담배를 피면 조금만 펴라 그럴 거라고 힘이 바뀐 거지 그렇죠 군대 하나로 이게 작용변경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효력변경이라고 해요 효력의 힘 힘 이게 효력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쓰거든요 같은 말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1번이 없어지면 2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당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임대차는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대학력 임대차 없지 근데 임대차가 대학력 가질 수 있죠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주임법 상위법 들어오면 묻어버릴 거고요 민법상의 임대차의 대학력은 두 가지 뭐 뭐죠 하나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지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다음 날 즉시 다음 날 즉시? 즉시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등기는 그날부터 이렇게 있다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즉시 대학력을 갖는다 이 멘트가 나올 거라고 두 번째 대학력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올린 다음에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가 되면 대학력을 갖는다 그럼 힘이 바뀌겠죠 그래서 임차권에 임차인의 뭐가 있어요? 대학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반드시 암기해라 그래요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임차권 대학력 뭐가 됐어요? 등기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효력변경이지만 같은 내용이 뭐예요? 작용변경 되어 있죠? 작용변경 1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2순위가 어떻게 돼? 승진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작용변경 그래서 두 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같은 멘트를 문장만 바꿔서 낸 겁니다 둘 다 문구어 놓으시면 된다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 팠단 말이야 우리 마스터보로 가보자고 마스터보고 오세요 같이 펴세요 페지수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오시면 8페이지에 오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자 8페이지 적용을 해보는 거야 지금 우리 기출문제 할 때는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는 것을 거꾸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지금 메인 교재가 뭐예요? 문제집을 펴놓고 보면서 찾아가는 거야 마스터북을 내가 페지수를 계속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럼 방금 나왔던 게 보세요 원시취득 이건 내가 체크를 해놨을 거예요 아마 마스터북에다가 그럼 여기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선점 동그라미 습득 동그라미 이 취득시효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 부합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 볼게 여러분들 하지 말고 딱 돌아갔더니 아까 수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수용 보이시죠? 이 수용이 지금 여기는 원시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답인데 그렇죠? 여기는 승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돌아왔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없어 원시가 안 써져 있죠 마스터북에 그럼 뭘 써놔야 돼? 여기다가 수용 이거 하나 정도를 딱 포함시켜놔라고 이렇게 그러면 굳이 그 문제집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제 문제를 버리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고 계속 그 작업을 하셔야 돼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우리 문제는 배정이 안 됐지만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뭐? 매매, 포괄은 뭐예요? 상소 그러면 매수인을 뭐라고 부르죠? 매수인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을 뭐라고 부르냐고? 특정이니까 특정 승계인 그래서 문장에서 특정 승계인 아 얘 이게 매수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가 상속이잖아요 그럼 상속인을 뭐라고 부르겠어? 상속인을 상속인은 이제 앞으로 상속인 안 해요 그냥 포괄 뭐라 그래? 승계인 그래서 나중에 들어봐요 점유권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야 한다 왜? 상속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게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멘트가 매수자 상속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올 때 아 매수자 상속인 이걸 연결할 수 있으면 문장 해석이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놓고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시험에서 방금 물어봤던 게 이거입니다 작용 변경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하나 쓰냐면 작용 변경이 효력 변경이구나 이렇게 하나 문구어 놓고 여기에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된 거 등기된 임차권 보이죠? 그럼 얘들은 대학력이 바뀌잖아요 얘들이 효력 변경, 작용 변경 여기 있는 거 보이셔요? 그거 문제화 된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했잖아요 우리 지문에 이거 나왔잖아 목적물 멸시를 보인가요? 목적물이 멸시되면 권리는 어떻게 돼? 절대적 소멸 보이신가요? 그러면 이 멘트에 있단 말이야 문제를 다시 갈 건데 다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더니 문제 보니까 오 취득시죠? 이거 나왔죠? 원시 취득이네 그렇죠? 목적물 멸시를 됐습니다 절대적 소멸이네 그렇죠? 수용은 썼죠? 그럼 뭘로 가요? 원시 등기된 임차는 뭘로 간다? 작용변경, 효력변경 효력변경은 잘 안 나와 실제 시험은 작용변경으로 보통 나옵니다 저당권 순위변경 보이죠? 그럼 뭘로 가요? 작용변경 그럼 문제가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 봐야 안 봐야? 이제는 안 보는 거야 버리는 거라고 그것만 체크했던 걸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8페이지 써놨죠? 대표 문제 다시 문제 봅니다 밑에 1번 1번 문제 옆에다가 10페이지 써놓으세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전체가 다 붙을 거예요 이 문제 전체가 연결을 할 때 편하게 시간을 아끼기 위한 거니까 여기 보니까 저당권 설정 보이죠?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 답을 줬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설정적 승계 그럼 물어볼까? 지상권 설정은 뭘로 가야 돼요? 지상권 설정 설정적 승계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전세권 설정 그럼 뭘로 가야 돼? 설정적 승계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설정적 승계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요? 상실해요? 상실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한당하는 거잖아 제한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 제한물권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가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안 나오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자 공유주의 보면 포기 보인가요? 포기 보이죠? 포기 포기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없는 거 이거 잘못되어 주셨네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때려쳐 통지 보여요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반드시 준법률행위라고 쓰세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선점 선점은 뭘로 간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최고 보이죠? 최고 의사의 통지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예요? 준법률행위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짝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겠네? 뭐예요? 아 거절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왔어 거절하고 최고만 준법률행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이 문제집에 하나 더 들어갔네 통지가 그렇죠? 통지가 그럼 우리 최대 나올 수 있는 준법률행위는 통지 거절 최고란 단어가 나오면 준법률행위구나 법률행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때에 보셔야 돼요 문제 자체를 이게 분석을